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 입니다 오늘은 푸진만 여러가지 밑반찬들로 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여러가지 밑반찬 청국장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 감사히 먹겠습니다 소고기 수육을 깻잎에 싸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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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머리를 때리는 이유는 그냥 때리는 겁니다. 분석하지 마세요. 오늘의 음식 한줄평. 여러가지 밑반찬과 구이김과 청국장 하나면 밥 한그릇 뚝딱. 오늘은 여기까지.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. 코로나에 좋은 말 할 때 물러까라. 지겹다. 코로나.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사모하우 대준왕전. 또 시작이다.